오현 씨라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가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옥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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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주장으로서 마지막 건의를 한번 부르고 보겠습니다.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이렇게 말리네요. 저도 예상도 못하고 오늘 왔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7미터를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 모노는 정말 상 Awards B scope 4! 옥태훈 씨가 왔거나 말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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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봤습니다. 옥이 комна moet 업tirai van 덕분에. 옥태훈 씨가 왔다면 이만으로 지금 마지막 주계로 도전을 하고 있는 투표회 awhile! 옥태견! 화이팅!!! 뭔가 뽑아depth! 준비하셔도 충분히 하고 도전을 외치고요. 이 자체가 광고래요. 안전 좋아하세요. 아 진짜 도전을 외쳤습니다. 도전을 외쳤어요. 자 7m의 기록 과연 깰 수 있을지. 시각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의 동률이 아닌가. 동률 내지는 조금 너무 같기도 하고. 조금 넘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했어요. 김현중 7m. 태겐의 준비 없는 도전. 최종 기록은 태겐. 7.1m. 태겐의 승리. 최고 기록이 보호작이 되었습니다. 잘한다. 나의 길에 숨어질 수 있잖아. 진짜 오래 뛰었다. 진격의 태견이야. 사실 많이 못된 것 같아서 옆에 이렇게 그 미터스를 보면서 뛰었는데 어? 네 옆에 미터스를 보면서 뛰었어요. 띄면서 그게 다 보이던가요? 저 무리랑 친해서. 갑자기 정손함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돌 승리를 압두고 있는 가운데. 아 그렇죠. 이제 마지막 주자. 스포츠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드라마라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왜 재미있는 드라마냐. 각본 없는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매출의 히어로. 슈퍼주니어. Motor com sure Cup Fitness. Anyang! Anyang! 어이자 대다이가 있습니다. 저의 다이버에서 Actually, Ajna juss ef 무책ب. 짐승 돌이지 않습니까? 또 짐승 중에 짐승 멸치 아닙니까? 멸치가 짐승이었나요? 멸치가 짐승이었나요? 사나운 멸치의 모습인데 저 지금. 멸치 떼어놓으시고. 사나운 바다의 사나운 멸치 야수의. 못 보셨죠? 사나운 멸치 못 보셨죠? 정말 멸치가 플랭크토를 잡았을 때 느낌이야. 독 있는 멸치 못 보셨죠 독 있는. 정말 고래를 잡아먹는 멸치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몇 마리 친구들이 지금 최고의 상승사이거든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은혁. 파이팅이라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혁아. 은혁아. 가볍게 점프를 통해서 긴장감을 풀고요. 지금 승부욕이 보입니다 승부욕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장단지와 하체 근육을. 굉장히 몸이 가볍습니다 은혁이. 굉장히 탄력 있는 몸이에요. 멸치의 도약 도전. 도전. 아 이거 저도 궁금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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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입니다. 준비됐어요. 고탄력의 은혁. 고탄력의 은혁. 고탄력의 은혁. 고탄력의 은혁. 고탄력의 은혁. 고탄력의 은혁. 아 떨리는 건가요? 고탄력의 은혁이. 나는 16. 어적군의 기록은. 오늘의 최고 기록 7.4미터!